얘기 끊겼습니다.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주를 할 건데 첫 번째 곡은 소나기가 이제 오카리나를 할 겁니다. 첫 번째 곡은 좀 가볍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개똥벌레를 할 건데 여러분 개똥벌레가 뭔지 아십니까? 네. 뭐예요? 뭘까요? 개똥에 가는 벌레. 반딧뿌리를 개똥벌레라고 합니다. 자 다 같이 우리 박수치면서 두 번째 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말 좀 주세요. 마이크!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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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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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